중소반사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 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많아 대출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반영해 한도를 7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합니다. 또한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충분히 확대해 지원하며 태풍피해, 이태원사고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2%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합니다.